서밋댄스 보컬학원이 주최한 입시반 배틀의 향연 배틀 서밋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떨립니다 음악 표현 감정이입을 제가 좀 더 잘하지 않나 테크닉은 제가 좀 더 우월하지 않을까 제가 1년 반 정도 더 오래 쳤으니까 오늘따라 긴장을 조금 더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또 게임이다 보니깐 평소에 욕심이 좀 많아요 지금 욕심이 좀 많고 와... 또라예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몰입력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약간 질 수도 있겠는데 아 이거 안 되겠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저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October 23rd um th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